반갑습니다. 태자예요. 다들 잘 지냈죠? 저는 여러분들 정신 나간 것들을 간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여름이가 아마 카강한테 버림을 받은 것 같아 그 버림 받은 이유는 카강 말대로라면 동막골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신이 아픈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여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자로서 수치심 자체가 없는 사람인가 봐 카강이 오늘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질사 어쩌고 저쩌고 모텔 얘기하는데 야 아마 네가 없어냐 화력의 아가씨 출신이라고 해도 인간적으로 질사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카강한테 제보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상이냐? 야 아무도 있잖아 너를 재정신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 용진이가 진용진이가 좀 거짓말을 한 건 욕먹는 건 맞는데 너 같은 거는 솔직하게 여자로서야 자존심 자존감 부끄럽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자 네가 정국진이한테 왜 3자의 문제에 껴들었냐고 했지 야 너는 임맹TV 카강 여기저기 다 하고 다니면서 내로남불 있잖아 너는 다 하고 나서 진용진보를 그냥 죽으라는 거고 너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네가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유튜브에 나온 거는 이 똥탕 튀기려고 나온 거지 어떠한 피해 목적 그런 거 없잖아 예전 로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로건 사건도 딱히 로건이 뭐 잘못한 건 없어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나왔고 갑자기 이상한 별 가짜는 미투하면서 한 인생이 좀 나락으로 빠졌고 되게 아픈 일이 있는데 요즘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여러분들 미투하고 개소리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미투는 여러분들 힘없는 약자가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할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번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허소를 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똥탕 튀기는 거는 미투가 아니고 그냥 개소리지 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잼빈티비 별로 안 좋아요 저 옛날에 저런 거랑 좀 비슷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잼빈티비가 인터뷰한다고 개질을 연명 떨어갖고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카강한테 무슨 제보를 했는데 여자로서 수치심이라는 게 있잖아 암만 유흥업소를 다녔고 암만 막 나가는 애라고 해도 같은 여자로서 여러분들 자존감 자존심 다 버리고 저런 따위 진례사정 얘기하고 그런 걸 카톡 내용을 깠단 말이야 부끄럽지도 않나요 진짜로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자는 왜 3자의 문제에 끼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내가 끼고 싶어 끼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싫고 죄수 없고요 두 번째는 잼빈티비한테 인터뷰하고 그래서 더 짜증나는 거야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여러분들 진례사정 이건 여러분들 이 미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엿먹으라고 자빠지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폭로전인데 이 여름이 말대로 3자인 사람한테 빠져라 정국진이한테 빠져라 그러는데 야 니는 잼뱅이부터 카강부터 니가 3자한테 다 난리 친 거 아니야 너가 정말 그렇게 떳떳했잖아 니 채널 2만도 넘었잖아 니가 폭로했어도 충분해 근데 여자가 여자의 무기 약점인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 호소를 했는데 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카강이가 오늘 카톡이나 이런 내용 보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게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지 누구야 거기 사무장도 하지 말래잖아 근데 카강이가 실드 쳐주긴 하는데 실드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이 여름이 엿먹으러 실드 치는 거 같아 저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서 우리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얘기하잖아 진영진이가 거짓말하는 건 사과하면 돼 구속자들한테 근데 이런 이 여름처럼 미저리 웃다가 울다가 자살한다고 쇼한다고 했다가 이런 미저리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지는 이놈 저놈한테 다 제보해놓고 정국진이한테 왜 3자문제 끼냐고 하면 존내 웃기잖아요 너는 이 여름아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리고 인마 이제 와서 네가 사과를 하고 사과 후 조용히 끝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벌써 똥탕을 다튀게 와갖고 야 진영진 입장에서 너 가만 두겠냐 너 같은 거 야 암만 사람이 잃을 게 없다 그래도 잃을 거 많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못 사는 애들이 좀 망나가는 애들이 나는 잃을 게 없다 야 고소장 들어오고 민사 들어오고 경찰 조사 받잖아 존나 무서워 그 두 번째는 잃을 게 없는 게 아니고 잃을 게 없는 데서 더 잃으면 세상 서러운 거야 야 이 여름이 닌 여자로서 자존감 자존심도 없고 유용 화력에 편견을 깨겠다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라 오빠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항상 걸레의 순정이라고 유용업소 애들도 걸레의 순정이라는 게 있어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녀 애들도 걸레의 순정이라는 게 있다고 내가 항상 누운 얘기하잖아 걔네도 걔네네 나름대로의 순정이 있는데 너는 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간 거야 얘가 갔어 그냥 내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퇴자가 왜 끼니 하는데 얘보다 좀 더 심한 애가 있었거든 대왕 귀신 대왕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하고 오버랍 되다 보니까 무지하게 열받아 그리고 잼맨TV 그때 당시에도 잼맨TV가 똑같이 인터뷰 하려고 시도했다가 못했는데 저는 그래서 잼맨TV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저녁 맛있게 드세요